안녕하세요 큰거 5자 50억 50억을 한방에 노린 남자 고득종영입니다 예 아쉽게도 858회차 예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예 5천원도 안됐어요 미치겠습니다 요즘에 이건 뭐 로또 하지 말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 뭐 어 로또 또 오늘 이렇게 만원치를 샀는데 아따마 일단은 858회차 당첨번호 예 한번 불러드릴게요 9 13 32 38 39 43 보너스 23 다시 불러드릴게요 9 13 32 38 39 43 보너스 23 예 당첨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예 저는 장학과 맞고 있어요 예 꾸준히 또 이 번호 50억을 노리는 번호죠 예 이 번호 계속 읽었고요 이상하게도 요즘 번호가 계속 맞습니다 예 로또가 막 요즘 좀 하기 싫어 지기도 해요 예 로또가 좀 하기 싫어 지기도 합니다 그만큼은 잘 안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이 번호 예 자동으로 보봤죠 예 자동으로 보봤죠 아니 뭐 로또 한 5천원도 맞아야지 재미도 있을 건데 참 재미가 없습니다 예 원제비로 사야 될지 참 요즘 갑갑합니다 예 또 짜증나게 감기가 걸리니까 코도 맹맹거리고 요즘 막 이게 제가 사는 지역은 요 시골이다보니까는 미세먼지 대신에 막 꽃가루 막 송진가루 막 이런게 확 날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카시아 꽃잠개도 날라다니서 냄새는 좋은데 꽃가루랑 아 막 송진가루 때문에 눈이 아파요 뭐 나가면은 예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또 집에 있으면 갑갑하거든요 요 제가 사는 요 여기는 빛이 안들어오는 이 건물이라다보니깐은 더 미칠 것 같아요 예 원주도 이렇게 많이 쌓인 것 같고 좀 나가서 좀 이렇게 활동 좀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요즘 뭐 로또도 안맞고 밖에 또 나가기도 힘들고 예 요 막 숨으시면 한숨이 되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됩니다 요즘 그래갖고 예 로또도 안맞고 집 밖으로 못나가서 예 살이 많이 쪘습니다 지금 한 6킬로 쪘네요 원래 86이었는데 지금 92킬로 나가더라구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모터 갔다가 목무 이제 뭐 그랬는데 예 뭐 도시 쪽으로 미세먼지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촌에만 살아갖고 어쨌든 아 로또가 참 안맞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좀 잘 맞고 있나요 예 좀 이렇게 잘 맞는 번호 있으면은 좀 살펴 쉽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한번 그 번호도 한번 찍어볼게요 예 잘 안맞아서 요즘엔 참 우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일찍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예 일도 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녁이 됐어요 벌써 뭐 8시 24분 했네요 24분 뭐 여러분들의 식사 맛있겠나요 저는 오늘 저녁 짜장면에 오랜만에 짜장면에 밥 한 공기 비벼 먹고 예 군만두 예 포장해왔어요 이 영상 찍고나서 군만두 먹을거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식사 안하셨으면은 아쉽게 식사하시고 또 월요일인데 힘내서 또 한주 잘 잘 보내 보자고요 많이 힘들었죠 월요일이다 보니까 예 어제 또 석가탄신이었는데 아 전에는 못갔네요 예 전에 가면 상채비빵 맛있게 주는데 예 부처님한테도 절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깜빡했네요 음 어쨌든 이번주 한주 예 잘 또 건강에 예 예 방안에 너무 탁혀요 크흑 오우 미치겠어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크흑 예 나가면 또 이제 꽃가루 흉직가루 날려서 또 못나가고 미치겠네요 크흑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물 많이 자주 마시고 예 감기 안걸리도록 과일도 많이 드세요 예 과일도 많이 드시고 예 얼마전에 예 수박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구요 예 수박 괜찮더라구요 한번 드셔보세요 찬물에 담으니까 맛있더라구요 어쨌든 이번주 한주 잘 보내시고 로또도 다같이 대박 1등 가즈아 파이팅 예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1등 같이해요 안녕